주현미군에게 퍼오는 협상은 인상하겠다는 협상 기준단지하고 들어서 무엇하나 외조를 제대로 보기는 뜻대로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당일 분단지 협상 중단하라의 결이 지금 여행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요 기자분들께서는 보도가 들어오실 수 있도록 꼭 얼른 잘 보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또 줄줄이 많은 분들께서 오늘 있을 당일 분단지 협상 기간이 사실상 2025년까지 일 때문에 1년 8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관련해서 민생경제착장 미국보국이 진단하라는 승리현 서울지원의 하나 운영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우정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지원의 운영위원장입니다 고객님의 운영위원장입니다 우정자입니다 고객님의 운영위원장입니다 최고 saliva FT 고객님의 운영위원장은 고객님의 운영위원장에 건강합니다 고객님의 quil 취득 빌려 예예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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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만 수 없습니다. 30년을 주었고 더 이상 인상하거나 줄 수 없습니다. 블록을 소구가 되는 협당 당장 중단하고 특별 협정을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. 미택권이야 동백같이 두 대표들이 협당 집단 중단하라 대기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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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은 이제 국방위비를 진단해야 하는지 답해야 한다. 미국의 돈을 받고 한국을 주키는 원령이 아니라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방위비를 진단해야 한다. 미국을 먼저 국방위비를 조합해서 국방위비를 받아야 할 것이다. 제2의 국방위비를 도착하여 동료들로도 지난 3월의 국방위비를 지키는 거냐 제대로 합격조차한 적이 없다. 문성의 원본은 국방위비를 들어갈 자격이 없다. 엄마가 충격적인 건축을 정도는 국방위비를 누락시키는다. 한국의 주이로는 국방위비를 지키는 것이다. 이 육수에 용서와 국방위비를 지키는 것이다. 오픈을 제공하라 대기하라 대기하라 대기하여 상태라고 자격하고 있다. 할아버지 보통의 투폭을 지키는 거냐 국방위비를 지키는 것을 주로 이전 hall. 이 국방위비로 눈치키는 것이다. 아, 0점 나온 거구나. 아직 안보셨어요? 아직 안내네, 그렇지. 오늘 이렇게 보시는데? 린다가 어디있어? 어, 린다인거 같아. 네. 음, 대박.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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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가 변하고. 반춘한 고기. 전통중.. 와, 여기. Hold on. 고기를 strict하고 있어요. 저기 이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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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. 저 흑협말 하는거야? 그 대표자는 여자였는데 금발 여자였는데